반갑습니다 구독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아요는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좋은 기운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많이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HK는 어제 좀 하락을 했고 최근에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밑으로 좀 눌려지는 분위기가 지속이 좀 되고 있죠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인하고 기관들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많이 공격을 하면서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반기 외인 지분 증가율 1위가 HK인호인이죠 PPI 시장을 P-CAP이 잡아먹고 있는 중이다 지금 대웅지역에서도 P-CAP 약물이 나왔죠 그리고 HK인호인의 K-CAP이 시장을 계속 잠식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P-CAP 시장이 지금은 더 크지만 P-CAP 시장이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계속 잡아먹겠죠 대웅지역의 제품과 HK인호인의 K-CAP이 같이 P-CAP이 잡아먹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게 될 겁니다 PPI보다 P-CAP이 훨씬 더 좋다고 평가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해외 수출국이 현재 34개국 수준에서 매년 한 10개 나라 정도씩 증가를 하는 그런 지금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중국에서 로얄티 수입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런 지금 상황인데 주가가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강력한 성장, 지속성장 스토리는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올해 하반기 들어서 외국인 지분율 증가 1위가 HK인호인이죠 코스닥, 톱백, 제약바이오 27개사 분석을 했을 때 레고캠바이오, ABL바이오 등 12개사가 증가했는데 그중에 지분율 증가 1위입니다 외국인 지분율 증가가 1위인데 지금 이 HK인호인 같은 경우에는 외인 지분율이 거의 없었죠 거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계속 눌러대면서 공매도를 엄청나게 쳐댔습니다 원숭이 두창으로 올라설 때 공매를 맞춰서 올라가지 못하게 두들겨 패고 나서 그러고 내려오니까 외인들이 내려치고 나서 계속해서 담았죠 지분이 아주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코스닥 상위 100에 포함된 27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외인 지분율 변동 현황을 분석을 했을 때 올해 하반기 들어서 외인 지분율이 증가한 곳은 AHK인호인, 레고캠바이오, ABL바이오, 메디톡스, 현대바이오, 오스코텍, 알테오진, 케어젘, 삼천당제약, 진액신, 스티팡, 네이체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AHK인호인이 단연일이죠 연초 대비해서 2.82% 증가해서 증가폭이 가장 높았죠 레고캠바이오가 1.52% ABL바이오가 1.3% 메디톡스가 1.3% 이런 순위입니다 연초 대비해서 외인 지분율이 감소한 곳은 휴젤, 한국 BNC, 바이오니아, 파마리스치, 시즌, HLV, 생명과, 매드팩토, 박셀바이오, 헬릭스미스, 헬스케어, 셀트리언스케어, 셀트리언제약, 차바이오 등등 15개 사였고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 외인 지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휴젤, 셀트리언스케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가장 가파르게 증가를 한 곳이 HKE이노엔이다 이렇게 지금 직계가 나와 있죠 지금 4.23%까지 올라섰는데 7월 1일까지만 하더라도 1.4%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HKE이노엔을 계속 지분을 늘려가고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장을 하고 계속해서 하락해 내려와 가지고 최고가 대비 지금 절반 반토막 정도 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2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 그리고 국산 30호 신약을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그 신약이 아주 지금 활약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수출 국가를 늘려가면서 국내 최초 블록버스터 신약을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회사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 블록버스터 약물을 만든다 라는 건 연매출이 1조라는 부분인 상황인데 시간이 이제 좀 걸리겠지만 추세를 봤을 때 충분히 그런 목표를 세우고 달려갈 만하다 라고 회사가 지금 자신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추가적인 파이프라인들이 계속해서 붙고 있죠 신약 개발을 하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지속하고 있고 투자를 지속을 하고 있죠 이러한 지금 상황인데 주가의 현재 가치 부분을 보면 PBR이 1.02입니다 PBR이 1.02 그리고 올해 말 기준으로 보는 PR로 봤을 때 27 정도 되고 있죠 제약파이오 기업 그 중에서도 이렇게 해외 수출에 대한 로드맵이 확실하게 갖춰져 있는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고 있죠 신약을 가지고 그런 기업이 지금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 라는 것은 상당한 저평가 영역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외인들이 계속 매수 그리고 기관이 지속적으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최근에 지금 이렇게 많이 내려왔는데 이 분위기가 HK 이노인의 미래가 좀 불안해서 이렇게 계속 밀려 내려왔느냐 아닙니다 이거 다 똑같죠 제약파이 거의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처럼 내려오고 있죠 이런 부분이 대부분의 종목들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제약파이 흐름을 보면 그만큼 공매도 외국인들 메이저 드레어에서 주가가 거의 뭐 전부 다 실적이 좋을 거다 다 나쁠 거다 이렇게 될 순 없죠 근데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마치 전부 다 같은 회사인 양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주가가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HK 이노인의 미래가 상당히 좀 불투명하고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바닥을 쌍바닥을 확실하게 다져주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서 보는데 요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 주체가 외인하고 기관들의 아주 강력한 매수로 이렇게 올라왔죠 그리고 지금도 내려가는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외인하고 기관은 계속 매수 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평가가 되어 있고 물량을 최대한도로 많이 확보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지금 오버행 이슈가 좀 있어서 지금 기법에서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물량들을 지금 외인하고 기관이 계속 받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 기법의 물량은 계속 팔다 보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 일정 부분을 조금 남겨놓게 되면 이제 매도세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여쭤보면 의무적으로 나오는 그런 물량들이 점차 줄어드는구나 사라지는구나 요렇게 인식이 되게 되면은 주가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하게 바뀌어 버리겠죠 지속적으로 이제 매물이 나오는 주가상승에 걸림돌이 될만한 이런 오버행 이슈가 사라지는 상황이 되는거죠 지금 많이 팔아 됐습니다 이 기타법인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던 투자를 초기 투자를 했던 초기 투자자들 지금 많이 팔아서 현금화해서 지금 나갔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시간이 좀 지나면 지금 이제 최근에는 기타법인 물량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확실하게 안 나오는 추세로 얘들 차의 실현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 라고 이제 되게 되면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해지겠죠 외인하고 기관 얘들은 계속 사려고 하고 있고 기업의 가치적인 측면에서 워낙이 낮으니까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매도가 좀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얘들이 물량을 뿌리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결국에 외인하고 기관 이 메이저들이 주가를 얼마든지 자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집의 입장이 되죠 그런데 이 지속적으로 나온 물량이 사라져 버리게 되면은 주가를 이제 많이 매집을 해 놓은 상태고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나면 매집을 하면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으로 가져가게 될 겁니다 이 평선도 지금 한번 위로 정별 만들어서 뚫어 올렸는데 시장이 분위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갔지만 다시 이제 파동을 태우고 올라서는 흐름이 일어나겠죠 잭슨홀 미팅도 이제 29일 되면 25일 되면 끝이 나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 되면 시장 전체적으로 지누르는 그런 요인은 마감이 된다 그런 이벤트는 끝이 난다 라고 보면 이번 주에 조정은 받더라도 조정 거의 마무리가 됐죠 미증시도 이제 부합으로 마감됐고 그럼 이제 방향을 위로 잡아가는 쪽으로 움직이 가성이 아주 높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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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